척척 해주세요 척척 해주세요 하나, 둘, 셋, 척척 어깨가 터질 듯해 어깨가 한참 터질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준수가 꼴찌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진욱씨 뭐 하는 동안 스커트 좀 하고 있을게요 저는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지현씨를 조금 닮아가지고 어.. 조금 지현씨를 좀 뱉겨볼게요 찬찬 대우는 이 동아세 잠깐만요 지금 빨리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하하하하 상도 오빠 어쩔거야 저는 뭐 여기 대단한걸 준비하셨나 엄청난걸 준비하셨나 저 여기서 준비했는데 아냐 뒤에서도 준비하셨나 그럼 좀 조심하자 진짜 얘들아 저는 뭐 동생들이 했으니까 저도 따라해야죠 아아 상도 저도 착착해 착착해 객석에 마이크가 있습니까? 뭐죠? 자 저도 하나 둘 셋 한번 착착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분무가 터질듯한 분무가 터질듯한 그대의 그 공짓은 잘 보셨어 잠깐 수박보수요 버터벨룩이예요 버터벨룩이예요 하하 자 다음 진행해주시면 민망해요 네 그러면은 아주 엄청나게 멋있는 분이 바로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 만나보시죠